아 예, 여기 천호동 트레벨 아세요? 트레... 예, 트레벨 오피스텔 아 그거 가마볶고 어묵탕면 있잖아요 가마볶고 어묵탕면 예, 거기에 그거 살이 추가해 주시고요 예, 살이 추가해 주시고 잠시만요 그리고 어 밥 종류는 뭐가 잘 나가요? 약간 밥 메뉴 중에서는 예, 예 알밥 알밥 음 청일산물 볶음밥도 있고요 예 치킨 카레젓밥, 국밥 카레젓밥, 짬뽕밥도 있고요 가치동 가치동 고루고루 대찬 나가요 음 그래요 그러면은 저... 볶음밥 저... 볶음밥 볶음... 아 예, 아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주세요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랑... 오므라이스 주세요 오므라이스랑... 그러면 그 아까 가마볶고 어묵탕면, 면사리 추가 한 개 예 그리고 음료수가 있잖아요 예 아 제가 탄산화... 탄산화 안 먹어가지고 그냥 그... 뭐 건강 주스인가? 그... 감귤 주스 아 예, 감귤 주스 그거 두 개 주세요 예 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예 예 카드로 하겠습니다 아 예예 예 예예 예예 봐봐, 나보고 씩씩하다잖아 어? 씩씩하다잖아 어? 씩씩하다 아픔색이 같다는 거야 피욕진아